전국책 제권제사 제나라 사람 풍헌은 가난해서 생활할 수가 없게 됐자 맹상군에게 사람을 보내 그 문화에서 기식하고 싶다고 말했다. 맹상군이 물었다. 맹상군은 뭘 좋아하시오? 저는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맹상군은 뭘 할 수 있소?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맹상군은 웃으면서 좋습니다. 하고는 그를 받아줬다. 일하는 사람들은 맹상군이 그를 천대한다고 여기고 음식도 채소만 줬다. 얼마 지난 뒤 기둥에 기댄 채 검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불렀다. 장검아 돌아가자. 음식에 생선도 없구나. 이라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자 맹상군이 말했다. 그에게 생선을 줘서 문화의 손님으로 대접해라. 얼마 지난 뒤 다시 검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장검아 돌아가자. 어딜 가려 해도 마차가 없구나. 이라는 사람들이 비웃으며 보고를 하자 맹상군이 말했다. 그에게 마차를 줘라. 문화의 마차 타는 손님으로 대접해라. 그러자 마차를 타고 장검을 들고 친구에게 가서 말했다. 맹상군이 나를 정식 손님으로 대접하네. 한참이 지나자 다시 검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장검아 돌아가자. 나는 내 집을 돌볼 수 없구나. 이라는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면서 욕심만 내고 만족할 줄 모른다고 여겼다. 맹상군이 물었다. 공에게 식구가 있습니까? 신에게 노모가 있습니다. 맹상군은 그에게 먹을 것을 부족하지 않게 주도록 했다. 이에 풍헌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나중에 맹상군은 채권 장부를 꺼내 들고 와서 문화의 식객들에게 물었다. 누가 회계를 할 줄 알아서 소릅당에 가서 빌려준 돈들을 거둬 올 수 있습니까? 풍헌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썼다. 맹상군은 이상하게 여기고 말했다. 이게 누군가? 아랫사람들이 말했다. 예전에 장검을 두들기면서 돌아가자고 노래하던 그 사람입니다. 맹상군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은 과연 능력이 있구나. 내가 그를 무시해서 아직까지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하면서 사람을 시켜 불러오게 해서 사죄하며 말했다. 제가 각종 일로 몹시 피곤한데다가 능력도 부실하고 부족합니다. 나란일과 집안일에 빠져서 선생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 여기시고 소릅당에 가서 돈을 거둬 오실 수 있습니까? 풍헌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차를 준비하고 채권 문서를 싣고 떠나면서 말했다. 돈을 다 거둬면 무엇을 사올까요? 맹상군이 말했다. 우리 집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지요. 달려서 소릅당에 도착하자. 사람을 시켜 마을 사람들 중 빚을 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 다 모이자 채권 문서를 일일이 맞춰봤다. 그리고는 맹상군의 명이라고 거짓말을 하고는 거둔 돈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채권 서류는 모두 불태워버렸다. 사람들은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다. 마차를 달려 제나라로 돌아와서 새벽에 맹상군을 찾아뵈다. 맹상군은 그가 빨리 돌아온 것이 이상해서 옷차림을 갖춰 입은 뒤 만나서 물었다. 받을 돈은 다 받아왔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무엇을 사왔습니까? 풍헌이 말했다. 맹상군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안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군이 대개는 보물이 가득 차 있고 우리에는 가축이 가득합니다. 미녀들도 집안에 충분합니다. 주군이 대개 부족한 것은 백성의 마음 하나입니다. 저는 주군을 위해서 그 마음을 사왔습니다. 맹상군이 물었다. 백성의 마음을 사왔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주군께서는 그 자그마한 설루 땅만 가지고 계시면서 그 백성들을 자식처럼 어루만지고 아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장사 속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명이라고 속여서 사람들에게 거둔 돈을 돌려주고 채권 소리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곳 백성들은 모두 만세를 부르며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주군을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사온 겁니다. 맹상군은 불쾌해서 말했다. 그렇습니까? 가서 쉬십시오. 1년 뒤에 제너라 왕이 맹상군에게 말했다. 과인은 선생을 신하로 계시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맹상군은 결국 설읍 땅으로 갔다. 그곳에서 백리 거리에 도착하기도 전에 백성들은 어른아이 할 곳 없이 모두 나와서 길에서 그를 환영했다. 그날 맹상군은 풍혼을 돌아보면서 말했다. 선생이 나를 위해서 백성의 마음을 사왔다는 것을 오늘에야 확인했습니다. 풍혼이 말했다. 똑똑한 토끼에게는 세 개의 굴이 있어야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개의 굴만 있기 때문에 아직은 베개를 높이하고 편히 잘 수는 없습니다. 주군을 위해서 두 개의 굴을 더 파놓겠습니다. 맹상군이 마차 50대와 금 500군을 주자 서쪽으로 위나라에 가서 해왕에게 말했다. 제나라가 대신 맹상군을 추방해서 제후들에게 가게 했는데 제후들은 그를 영접하면 부유하고 강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위왕은 높은 자리를 비워놓고 옛날 재상을 상장군으로 하고 사신을 보내서 황금 1천군과 마차 100대를 보내서 맹상군을 모셔오게 했다. 앞서서 맹상군에게 달려가 말했다. 황금 1천군이면 대단히 많은 돈입니다. 마차 100대는 대단한 사실입니다. 제나라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위나라는 세 번이나 사신을 보냈지만 맹상군은 사양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제나라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군신이 모두 두려워서 태부를 파견해서 황금 1천군과 고금 마차 2대, 대검 1개, 임명자인 봉서를 보내서 맹상군에게 사죄하며 말했다. 과인이 신중하지 못해서 조상님들의 벌을 받았습니다. 아처만은 신하들 때문에 맹상군께 죄를 지으면서도 과인이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군께서는 선왕의 종묘사직을 고려하고 돌아오셔서 만 백성을 단합시켜 주시겠습니까? 풍헌이 맹상군에게 말했다. 선왕이 제사기물을 달라고 해서 설룹에 종묘를 세우십시오. 종묘가 완성되자 맹상군에게 보고했다. 세 개의 토끼굴이 이제 완성됐습니다. 주군께서는 잠시 편안하게 주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맹상군은 재상을 수십 년 하면서 털끝만한 문제도 없었으니 이 모든 것은 풍헌의 지략 덕분이었다. 맹상군이 제 나라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다. 탐습자가 국경에서 맞이하면서 맹상군에게 말했다. 공께서는 제 나라의 사대부들한테 원한이 있으시지요? 맹상군이 말했다. 있습니다. 공께서는 그들 모두를 죽이고 싶지요? 그렇습니다. 탐습자가 말했다. 모든 일은 필연적이며 모든 이치는 당연함에 있다는 말을 공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맹상군이 모르겠다고 하자 탐습자가 말했다. 모든 일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이치가 당연함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부기하면 모두들 몰려들고 가난하고 지위가 없으면 모두들 떠나는 것 그것이 모든 일이 필연적이고 모든 이치가 당연함에 있다는 겁니다. 시장을 예로 들어서 비유를 하면 시장은 아침에는 사람이 가득하다가 저녁때는 텅 비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침에는 시장을 좋아하고 저녁때는 시장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서 찾아갔고 원하는 게 없으니 떠난 겁니다. 바라건대 공께서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맹상군은 그래서 500장이나 되는 원한 서린 사람 명단을 다 가졌다가 지워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